눈에 파묻힐 것 같은데 빛을 안에서 보는 바다는 더 좋아요 물이 떨어져서 지금 얼은 거 눈이 어마무시하게 와요 우와 한방입니다 여기에다가 자리를 잡으려고요 저기 물이 떨어져서 빈판으로 얼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몸도 데우고 셀터도 좀 치려고요 원래는 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지금 넘어져서 좀 다쳤어요 굳이 저까지 안 가고 그냥 여기에다가 피칭을 하려고요 눈도 넘어오고 곧 해도 질 것 같아 오늘을 거에요 이렇게 세우고 다이어트에 도착해 보러가 감사합니다 너무 심각해 너무 심각해 너무 심각해 맙소에서 하루올로 지금은 생각보다 바람이 별로 안 불어가지고 아직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바람이 좀 불기 시작했어요 이쪽에다가 가방이랑 교폐기랑 몰아놨고 이쪽에서 바람이 좀 안 불어 닫히게 해놨어요 반대쪽은 바위가 있어서 바람이 좀 덜 불어 닫히거든요 매트를 빨리 해야겠어요 막걸리 좀 짜온거 그리고 이건 감자떡 바재를 좀 입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뚫려있어가지고 체온을 뺏기면 안돼 원래는 밖에 있는 것들로 좀 막으려고 했는데 근처에 막을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다 치는 건 좀 아니었나 봐 저번에 태워먹은 거 집에서 수선하기는 너무 날릴 것 같아가지고 좀 갖고 왔어요 수선 키트를 좀 입고 수선을 하든지 좀 더 있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차 다닌다 여기 막았는데 이렇게 또 떨어졌어요 이제 음식을 좀 해먹어야겠어요 음식을 딱 해먹어야 몸이 엄청 뜨끈뜨끈하면서 딱 데워지는 느낌이 있으니까 바로 해먹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아까 넘어져가지고 바지 엉덩이가 젖어서 겉옷을 벗어났어요 까꿍 요새 애용하는 발가락 한 대 꿀꺽고 모자를 가져왔는데 너무 웃기죠? 너무 춥다 싶으면 그때 써야겠어요 이렇게 밖에 나왔을 때는 팩을 3개 이상은 찍게 되는 것 같아요 군용화 팩으로 잔뜩 싸놨어 우모고 그런 거는 좀 빵빵하게 챙기고 그거 외에 텐트나 이런 거는 좀 가볍게 챙겼거든요 생각보다 안 추워가지고 있을만한 것 같아요 우모를 많이 입으니까 뚱뚱구가 돼버렸어요 먹을 거를 챙겨왔는데 국놀이는 요리하려고 물을 썰어가지고 갖고 왔고 가문어 통조 문어 구워 먹으려고 요거 문어를 가지고 왔어요 요거는 코베아 코액터거든요 요걸로 요리도 해먹고 만방도 하려고 일부러 구워왔습니다 밥도 챙겨오고 간단히 좀 가지고 왔어요 오랜만에 좀 멀리 와서 먹는 것들을 요기 지역 음식 좀 먹으려고 이렇게 음식은 많이 챙겨오진 않았습니다 바람이 통한다고 하니까 바람이 안 통하게 눈이 쌓여주고 있어요 왠지 천연 가름막이 될 것 같은데요 신기하네 눈을 좀 모아서 가려볼까 지금 저는 얼음 위에 있어요 오 따뜻해 이거 사놓고 한 번도 안 썼는데 오늘 BPL 하려고 가져왔어요 방금 물을 따랐는데 얼음들이 보여 맛있겠다 물국에다가 밥이랑 같이 먹을 거예요 죽처럼 만들려고요 무욱 여기에 좀 데워주려고요 위가 따뜻하더라고요 좀 따끈따끈해졌다 이제 덜 차가워졌어요 스팀 줄기 조금씩 대고 있어요 문어 묵국을 만들려고요 사실 이거 맥주 안두인데 이렇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좋구만 익은 거니까 그냥 먹어도 되겠지 하나만 더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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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문어 묵국 요새 이 갓김치에다 뭘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무욱밥 아 너무 시원해 오 너무 좋다 맛있어 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얼음소리 들으셔서 먹으니까 너무 좋다 얼음 위에서 빙박을 하고 있긴 한데 가까이에서 얼음 해지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아 그리고 아예 내려가서 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혼자 오기도 하고 주변이 약간 녹아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더 안전한 장소로 해서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오 여기가 너무 차가워가지고 목잡고 먹고 있어요 이렇게 다 잡으면 너무 차가워 그래서 이렇게 아 밖에 좀 구경을 해야겠어요 계속 눈이 오네 우와 우와 눈 좋다 눈이 계속 오고 있어요 우와 이렇게 좀 열어놓고 먹어야겠다 너무 예쁜데? 눈이 좀 쌓이려나? 계속 쌓이네 눈 스쿼트가 생겼어요 여기 아래 눈이 바람통하는 공간들을 다 막아줬어요 보시면 이쪽도 좀 많이 막아져있는 상태고 여기도 와우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더 따뜻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새벽에 다 이렇게 좀 막아줄 것 같아 눈이 진짜 많이 와요 눈이 진짜 많이 와요 와우 와 눈 엄청 쌓였어요 바람 막으려고 여기를 할 필요가 아예 없었겠는데 눈이 이만큼 쌓였어요 이렇게 바람이 들어올 것 같다고 좀 염려를 했던 부분들인데 이글루처럼 바람이 이제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여기는 안 쌓인 곳이거든요 이만큼의 공간이 있는데 이쪽은 다 이렇게 좀 막아져서 굉장히 따뜻하게 여기도 실시간으로 지금 쌓이는 중입니다 계속 텐트 위에도 눈이 좀 많이 쌓여가지고 중간중간 좀 털어주고 있어요 텐트를 지금 엄청 짱짱하게 펴놓은 게 아니어가지고 살짝씩 좀 처져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조금 털어주고 있습니다 이글루처럼 아늑하고 따뜻하게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운한데? 오늘 얘를 갖고 온 이유가 난로로도 쓰고 아기로도 쓰고 하려고 정말 오랜만에 얘를 꺼냈어요 사실 얘가 있었다는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가스가 돌지를 못해서 계속 불이 잘 안 붙어요 이렇게 하면 다시 빨개져 근데 내 손은 파래져 불 빨개졌죠 손을 놓고 좀 놔두면 다시 막 이래 그리고 아까 먹었던 거 아무노통 속에 이런 소스팩을 같이 주더라고요 오늘 이걸로 버터구이를 해 먹어야지 사실 이거랑 같이 먹으려고 술을 한 개를 안 먹고 퀵해놨어요 우와 아직도 엄청 많이 남았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 아까 두 개 잘라서 먹었거든요 아주 진탕 먹아 죽었어 다 먹을 거야 다 먹을 거야 다 뜯었어 다 먹으면 다 먹어서 먹으면 다 먹으면 진짜 맛있을 거예요 다 먹으면 다 먹으면 다 먹으면 야 나아 싶을 때 딱 먹어줘야 진짜 맛있어요 빨리 먹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남았거든요? 근데 멀었어 슬러시야 슬러시에요 아무튼 그거 같아요 슬러시 소주? 이런 느낌? 한입에 넣기엔 너무 약간 아삭아삭하네 이게 살짝 양념이 돼있어가지고 그냥 먹어도 맛있는 거 같아 두조준 맥주를 하나 갖고 왔으니까 안 얼었지? 얼지 않게 하려고 소프트클러에다 넣어놔요 안 얼었어 안 얼었어 성공 짠 어우 좋았어 여기 이거 잘 들어있었는데 마요네즈 찍어 먹으면 딱 좋겠다 간장소스랑 해서 들어있는데 짭짤해가지고 별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마요네즈 최대한 통통해지는 비법이에요 오 맛있어 날씨가 추우니까 약간 이런 지방이 좀 땡기나 봐요 짠 여기 놔두니까 차가워졌어 아까 저 안에 넣었을 때는 적당히 차가웠는데 금세 엄청 차가워졌어 아우 아우 좋다 눈은 다 그쳤나봐요 눈 오는 소리가 이제 안 들려요 눈 좀 더 왔으면 바람 완전 막아주는 건데 뭔가 아쉽네 됐다. 생사 별거 없구만. 짠! 좀 있으면 이제 살얼음 되겠는데? 안 되겠어. 장갑 끼고 먹어야겠어. 짠! 이제 딱 좋네. 전체가 다 이렇게 멀어가지고 반짝반짝 빛이 나요. 너무 예쁘다. 벌써 거의 다 먹었어요. 간장 소스랑 같이 해서 먹어봐야겠어. 맛있겠다. 완전 술안주 됐어. 좀 얼었어요. 안 나와 안 나와. 오 좀 녹았다. 오 뭐야 바람이 왜 이렇게 불같으니? 고소해. 아예 간장을 넣어서 지금 볶아버렸어요. 오. 방금 보셨어요? 눈 떨어지는 거. 안 되니까 다 얼었어. 우와 실 차가워. 슬러시를 생성했어요. 꽁꽁은 물티슈. 짠! 와! 슬러시 최고! 옛날에 합박을 팔던 슬러시 있잖아요. 그거 먹는 느낌인데. 어우 맛있다. 오! 너무 좋은데? 근데 맵게 안 남았어.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가스가 굼세 지금 잘 안 나와서 더 구울 수가 없어. 오늘 이거 가스 한 통 믿고 왔는데 춥다고 좀.. 어머! 마요네즈도 좀 얼었네? 진짜 술도둑이네. 지금 몇 돌까요 여기가? 온도계가 없어서 확인이 불가한데 심지어 핸드폰은 안 터져요. 그래서 더 확인이 불가하네. 영하 12시 이하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추위의 느낌으로는? 술 리필! 리필 했어. 짠! 진짜 술도둑이네. 술이 얼어서 잘 나오진 않은데 금세 이렇게 먹게 돼요. 너무 좋다. 지금 얼음 위에 있으니까 온도 자체가 엄청 차가운 것 같아요. 밖에 손을 뺐다가 바람 들어야 돼. 먹을 것도 다 먹고 기분도 확 좋아졌으니까 이제 좀 얼른 자야겠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기차 여행을 하고 점심도 근처에서 먹으려고 지금 시간을 되게 여유있게 잡아놨거든요. 아침 먹을 생각에 이게 또 신나. 아침에 봐요. 아침에 봐요. 아침에 봐요. 굿나잇. 아침 vendrede. 아침에 봐요. 아침을 다 먹으면 해가 떴어요. 안을 너무 꽉 닫고 있어가지고 했던 줄도 몰랐어. 댐프로 아침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제는 댐프가 되게 반짝반짝거리면서 보석 박힌 것처럼 빛이 났는데 아침에는 그래도 기온이 좀 더 나아져서 그런지 결로처럼 물방으로 좀 박힌 부분들이 좀 보여요. 아닌가? 물방울처럼 보이는데 굳어있네. 여기 안에 들은 물은 다 얼어버렸고 약간 그래서 제 바지 속에 넣어놨는데 어? 얼었네? 좀 덜 얼었다. 좋아. 진랑이 어제 넣어놓으려고 하다가 물이 너무 차가워서 아이스팩을 넣어놓고 자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안 넣어놓고 잤어요. 빠르게 좀 챙기고 기차를 타러 가봐야겠어요. 긴 기차 여행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개도 다 얼었어요. 이 여름이에서 오늘 잤어요. 눈쇄상이에요. 너무 예쁘다. 앞에 나왔는데 저건 무슨 발자국일까요? 사람 발자국은 아닌 것 같고 얘도 여기서 좀 미끌해졌나 보다. 얼음이어가지고 미끌? 미끌? 저기는 탁탁탁탁 걸어갔네. 멧돼지인가? 아니면 고라니? 발자국이 있고 바로 근처에 제 텐트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먹을 걸 다 먹었다는 걸 눈치챘나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갔나봐요. 어디를 갔을까? 다 얼음이어가지고 매끌매끌하고 기분이 좋아요. 다 얼음이어트 어? 하트가 그려졌다. 물은 거의 녹았어요 많이. 됐어. 오늘도 결국 땜빵 주선을 안 하고 갔다는 이야기. 생각보다 스카치 셀프가 잘 붙는데요? 다 얼음이어트 다 얼음이어트 다 얼음이어트 다 얼음이어트 바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깨끗이 잘 놀아갑니다. 안녕. 저 지나가는 기차를 탔어야 됐거든요. 어떡해. 방금 제가 손을 이렇게 제끼고 가려고 했었는데 가시나무였어요. 진짜 오랜만에 본다, 가시나무. 제가 묵었던 자리는 저 끝, 저 끝. 큰 다위 앞이요. 흔들려, 흔들다위가. 오, 재밌는데. 아까 어떤 분이 이 길로 지나가시더라고요. 아, 진짜 좋다. 아까 제 옆을 지나갔던 그 발자국이 쪼록 해가지고 쪼록 쪼록 해서 나갔나봐요. 저 끝까지 나있네. 저 상 미끄러졌나보다. 저게 되게 큰 엉덩방아 자국 같은 게 있어. 나만 미끄러지는 게 아니었어. 너도 아이젠이 필요한 것 같구나. 아이젠을 꼭 빼놓지 않고 갖고 오자. 우와, 길 진짜 멋있다. 엄청 멋있어. 우와, 뭔가 약간 스릴이 있는데? 옆에는 이렇게 높은 낭떠러지. 우와, 길이 미쳤어요. 생가치로의 건물 옆에 이렇게 달려있는 길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야. 애니메이션으로 보면서도 아, 저기 진짜 무섭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그런 길을 가네. 얘는 지금 켜지진 않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이 철도 말고는 교통수단이 아예 없대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다시 분천으로 넘어가서 술 한잔 마시면서 먹고 놀다가 동해 산타열차를 타고 강릉을 질러서 서울을 가려고 합니다. 서울에 가도 아직 일정이 끝난 게 아니에요. 분천 간 기차가 오려면 1분 남았거든요. 저기서 기다리는 건 아니고 건너에서 기다리는 거더라고요. 이건 뭐죠? 희국 대학실인가? 한 명씩 앉을 수 있어요. 곧 도착할 것 같아. 불안하니까 배낭 메고 있을게요. 원래 시간이 12시 42분인데 아직도 안 와요. 나름 4분 지났는데 후리안 타임은 딱 맞는 거 아닌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산타열차가 12시 59분에 있거든요. 지금이 47분이니까 그 사이 언젠가 오겠죠? 오, 소리 들린다. 오는 것 같아요. 트레인 is now approaching. Please wait behind the yellow line. 내가 시켜줄게. 이런 차에 나오는 것 같아요. 나름 4분명에 장군이 현실에서 너무 좋고 천국의engineering 이것을 주제 ban할 수 있습니다. 수리, 나름 3분명에 장군이 여러가지 기술인 오는 것 같아요. 자세히 여기에 히히 얼파카가 있어 어? 어? 안녕? 어? 귀여워 먹이 어떻게 돼? 어? 아 먹이주기 채야 가겠다 온다오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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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있겠 애들 다 모였어요 어? 어? 찍었어 너무 적은데? 어? 알았어 알았어 어? 알았어 알았어 어? 무서워 없어졌어요 두 개를 뽑아가지고 양쪽에 씻어야겠어요 쟤가 다 모으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한 겨울 더 뽑아야겠는데 어? 샌디 그냥 적은 거 아니에요? 떨어진 사료들이 있네 애들 좀 줘야지 네 다 사이좋게 먹는 거야 알겠지? 어? 너한테 심뱉었지? 나한테 심뱉었지? 제가 아까 저한테 심뱉었어요 너무한 거 아니야? 니들? 니네도 날 호구로 보는 거야 이제? 잘했어 안녕 탈 수 있나? 타고 싶어 산타 슬라이드 꽤 긴데? 날 날아가는 건 아니겠지? 가시라 가자 뭐야? 왜 이렇게 느려? 멈췄어 너무 가방이 무거운가? 오늘은 저기서 분인해서 먹어볼까? 아니면 저기 옆에 구경을 가봐야겠어요 여기서 식사일 곳도 부르고 있네 무거워서 잘 안 내려가는 것 같아요 기운이 내려가는 중이야 아까 저기서 확 내려갔어야 됐나 봐 아휴 정말 배낭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 여기 너 집은 거 보구나 여기서 밥 먹을게 응 그래 반갑습니다 안 되죠? 해겔산지예요? 아 해겔산지 안 돼요? 콩나왕 조금빵 하나 곰돌이 하나를 어제가 양주장에 다 떨어져서 밥벌이 아니에요? 하는데 기름.. 가방을 늙기도 하고 바로 이렇게 어디로 ingred Owl 그래서 이렇게 길로 엎어서 많이 나도 이렇게 맛 나 소원이였어요 오늘은 아기 너무 깨끗이 먹었는데 이거 반찬은 리필했고 수량으로 더 주문했어요 김치 메밀전병 맥주가 좀 남았어. 시간도 좀 남고. 목걸이도 있네. 이거 이름이 뭐니? 이름이 여기 목걸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어 뭐라고 써있다. 혼자 집에 갈 수 있어요. 너 혼자 집에 갈 수 있어? 야옹이가 외출했대요. 그래서 그런 걸 메고 있었구나. 친구들 만나고 다니나? 빵이라고 써있던데 맛있나? 무덜뿌빵? 봉크로스빵? 안녕하세요. 저는 애기 인물. 안녕하세요. 귀여워. 여기는 고양이들이 행복한 세상이네. 어? 얘 여기 와있다.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네. 안녕? 아까 봤지 언니? 어? 아니네? 얘는 다른 목걸이네? 여기도 목걸이 있다. 여기 고양이들은 다 나와서 너나 봐. 수인뿐이시네. 안녕? 쇼. 여기 한 마리씩 숨어있어요. 비앙스? 안녕? 안녕? 너가 코코니? 안녕? 산타 옆에 앉아서 먹어볼까? 저기 죄송한데 옆에 좀 앉아도 될까요? 어이구 자 하나만 먹어봐야지. 산타 옆에서 산타빵을? 안녕? 만주네 완전. 대미만두인데 모양은 산타모양인거에요. 맛있구만. 맛있구만. 얼음이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얼음 맛있네. 뭐 파시는 거예요? 시나물이 곤드레. 약간은 시래기. 아 시래기. 아 시래기. 아까 우리 집에서 같이 먹었는데. 아하하하. 이거 뭐지? 꼬치 말린거야. 꼬치 말린거야. 아 꼬치 말린거야? 이건 어떻게 먹는거에요? 이거 이거. 아 그거 뽀카짝 사야지. 뽀 버스. 이건 어떻게 먹어요? 아 이게 할인된 가격이었네? 몰랐어. 지금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산타열차. 문이 열리기를. 문이 열리네. We're not going to be a b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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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PAR bilditure. We're not going to be a boat. Kathryn. dishonor가 An easy, Payton. 별 inadequate. 노ices financing. boleh из喜 synchronousР. Katrina. DJ mutui춤이 MCT95 erstmal. 옆으로 앉으려고 커플룸을 예약했어요. 커플룸은 예약이 안 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너무 좋아서 그냥 이 커플룸으로 예약을 했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지막은 회의 테스트 특실. 또 넣으시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